미국 상원보건위원회가 코로나19 기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중국 연구소에서 유출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상원보건위원회는 18개월 동안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문서와 의향논문,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해 300페이지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전문가 그룹은 전 정보당국 관리, 전 국립연구소장, 외부 자문그룹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보고서는 야생동물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숙주였다는 주장에 대해 병원체를 옮기는 동물에 의해 많은 전염병들이 시작된 설례가 있지만 코로나19가 동물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다고 밝히면서 코로나19의 기원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기원에 대한 미국 내 의견은 엇갈립니다. 연방에너지부와 FBI는 코로나19 기원에 대해 연구소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정보위원회 NIC와 4개 정보기관은 자연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공개한 로저 마셜 상원의원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19가 연구소에서 유출됐다는 증거가 확실히 우세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형사재판이라면 유죄를 증명할 수 없지만 민사재판이라면 배심원단을 설득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아이폰의 점유율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단일 브랜드로 무수히 많은 안드로이드폰을 제치고 지난해 처음 50%를 넘은 뒤 12월엔 52.5%의 점유율을 나타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이폰의 고급화 전략과 프리미엄 마케팅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또 애플페이나 애플통장 같은 다양한 부가 서비스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의 분석은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최근 사람들의 주머니 사정이 넉넉치 않으면서 가치에 민감한 젊은 층이 중고폰과 리포폰을 많이 찾는데 저렴한 가격으로 필요한 대부분의 기능을 누리기 위해 아이폰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또 애플 보장 기간이 여전히 6년인데 삼성폰도 OS 업데이트 기간을 4년으로 늘렸다지만 아이폰에 비해 짧습니다. 그나마 이는 초신 삼성폰에 해당하며 다른 안드로이드폰 제조업체들은 그 정도 기간도 보장해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600달러 이상의 고가 프리미엄 휴대폰 시장 점유율이 더 높아진다고 분석하면서 한 가지 더 그린버블을 들었습니다. 안드로이드폰에서 발신되는 문자는 아이폰에서 녹색으로 표시되는데 아이 메시지 채팅에서 안드로이드폰 이용자가 추가되면 모든 사람의 메시지가 녹색으로 바뀌고 동영상이 작아져 보기 힘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워스윗전은 이를 녹색 거품으로 피어나면서 이런 불편함이 젊은 층으로 하여금 아이폰을 사용하도록 작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고폰 시장에서 매년 14%씩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상당수가 애플폰이 차지하는 건 수명이 훨씬 더 길고 새 운영체제의 업데이트를 최대 6년간 보장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윈티비 채널 24.5는 안테나를 통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은행들이 지역 중소은행들의 위기 속에서도 일제히 기대 이상의 호실적을 신고했습니다. 다만 투자금융에 집중된 골드만삭스만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미국 2위은행인 벤커 오브 아메리카는 1분기 순이익이 81억 6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15% 증가했다고 십화를 밝혔습니다. 주당 순이익도 95센트로 전문가 전망치 81센트를 크게 상회했으며 매출도 전망치보다 11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실적을 발표한 JP모건 체이스, 시리그룹, 웰스파고도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4대 은행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은행들은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생긴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격차 때문에 더 큰 이익을 챙길 수 있었고 은행 파산으로 지역 중소은행 이용자들이 대형은행으로 예금을 옮긴 반사 이익까지 누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골드만삭스의 분기 순이익은 32억 3천만 달러로 전년동기보다 18% 급감했습니다. 매출도 5% 감소해 시장 전망치를 하회했습니다. 월가 투자금융 위주인 골드만삭스는 소매금융 비중이 높은 4대 은행과 달리 금리 인상 효과와 중소은행 예금 유출에 따른 반사 이익을 누리지 못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4월 17일, 윌링시 의회는 올해로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에 축하를 전하며 기념 선포문 증정식을 가졌습니다.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김광태 단임 목사와 교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가진 이날 증정식에서 패트릭 호커 윌링 시장은 역사와 문화유산을 지켜가며 공동체의 일부로 활동하는 한인 커뮤니티가 윌링시에 있어 감사하다고 말하며 100주년이 된 교회가 지역사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현명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김광태 목사는 100주년을 기념하고 축하해준 윌링시에 감사하다고 말하며 교회가 한인들의 문화, 신앙, 자산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고 섬기는 축복을 나누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가 오늘 윌링 빌리지로부터 100주년을 맞이하며 프로클램메이션 축하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럽고요. 또 10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감사하고 그리고 주신 은혜 앞으로도 더 우리 윌링 빌리지하고 나누고 특별히 윌링 안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 뿐만 아니라 시카고 전 지역에 있는 한인들과 함께 우리가 이제 이민자로서 여기에 이렇게 정착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는 사명도 감당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도 우리가 누리는 그런 역사를 내려가기를 희망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시카고 한인사회에서 가장 오래된 시카고 한인 젤련합감리교회는 오는 9월 둘째 주에 100주년 창립기념일을 맞이합니다. 교회 측 100주년기념위원회는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5월 20일 토요일 장애인돕기 5K 럼폴라브 행사를 가질 예정이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테슬라와 트위터 스페이스X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의 최GPT를 비판하면서 이에 대항할 AI 회사를 만들 것을 공식 밝혔습니다. 그는 최GPT가 진실되지 않은 것들을 말하는 또 다른 방식으로 정치적으로 타당하게 훈련되고 있음을 우려하며 이는 나쁜 징후라고 꼬집었습니다. 머스크는 2015년 오픈 AI 창립을 주도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내가 여기서 눈을 떼자 그들은 분명히 영리를 추구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초지능 AI는 잠재적으로 여론까지 조작할 수 있어 위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제3의 선택지를 만들 것이라며 우주의 본질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최대의 진실 추구 AI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주를 이해하려는 관심은 인간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머스크는 지난달 X.AI라는 법인 설립을 등록해 이것이 오픈 AI에 맞서기 위해 만든 AI 개발 회사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는 2015년 오픈 AI CEO 샘 울트먼 등과 함께 회사를 설립했다가 2018년 테슬라의 AI 연구에 따른 이해 충돌 문제로 사임한 바 있습니다. 파이넌셜 탐스는 AI 스타트업이 트위터 콘텐츠를 데이터로 이용해 언어 모델을 훈련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테슬라에 집중한다며 손을 뗀 머스크가 생성형 AI 시장에 뛰어들면서 MS와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 등 업계 내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조카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19일 보스턴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선언 직후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세를 일부 흡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USA Today와 서폭대회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의 표를 던진 유권자 600명 중 14%가 차기 대선 경선에서 케네디 주니어를 지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중 67%는 여전히 바이든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출마를 선언한 메리 앤 윌리엄스는 5%,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응답자는 13%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자칭 보수주의자, 젊은 유권자, 대학 학위가 없는 유권자들이 상대적으로 케네디 후보의 높은 지지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조사 대상 중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의 33%,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이 너무 진보적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35%가 케네디 주니어를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케네디 주니어는 코로나 백신과 자폐증을 연결하는 잘못된 주장을 펼치면서 코로나 백신 반대 운동을 벌여 논란이 되기도 했으며, 앤터니 파우치 박사를 공격하거나 백신 의무화를 독일의 전체주의와 빗대는 등의 행동도 보인 바 있습니다. 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케네디 가문은 현재 케네디 주니어가 아닌 현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케네디 주니어 후보는 경선 선출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8일 오후 4시 14분경, 뉴욕의 맨하튼의 한 주차장 건물이 부분 붕괴돼 한 명이 숨지고 다섯 명이 다쳤습니다. 맨하튼 남쪽 파이낸셜 디스트릭트에 위치한 이 주차장 빌딩은 뉴욕시청에서 가깝고, 뉴욕 증권거래소와도 0.8km 떨어져 있습니다. 이 주차장 2층 일부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2층에 주차되었던 자동차들이 1층에 있던 다른 차들 위로 덮쳤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붕괴가 시작되자 한 여성이 어서 나오라고 외치는 긴박한 영상도 소셜미디어에 올라왔습니다. 주차장 직원들은 모두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무너진 잔해 아래 사람들이 매몰돼 있다는 보고도 있다고 소방당국은 밝혔습니다. 부상자 중 4명은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며 소방대원과 경찰 등이 출동해 구조 및 수습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추가 붕괴 위험과 부서진 자동차들의 폭발 가능성 때문에 접근에 애를 먹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당국은 로봇 개와 무인기, 드론 등을 투입해 피해자가 더 있는지를 탐색 중입니다. 소방당국은 붕괴 사고가 벌어진 주차장 바로 옆에 위치한 페이스 대학에서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피시켰습니다.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애널리티카 스캔들 소송 합의에 따른 합의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애널리티카 스캔들은 2016년 미국 대선 때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페이스북 이용자 8,700만 명의 데이터를 이용자 동의 없이 수집해 정치 광고 등에 사용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을 말합니다. 피해자들은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메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페이스북 모 회사 메타는 19일 애널리티카 스캔들 집단 소송의 합의금에 대한 이용자들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 소송과 관련해 메타가 지난해 12월 피해자들과 7억 2,500만 달러에 합의하고 법원이 지난달 이를 예비 승인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합의금 청구 대상자는 2007년 5월부터 2022년 12월 사이에 계정을 유지한 미국의 페이스북 이용자로 8월 2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개별 이용자에 지급되는 금액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시카고 남부 지역의 한국 차들이 도난당하는 등 순환이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특히 남부 시카고대 근처 하이드팍 지역에서 최근 최소한 넉 대의 현대미 기아 모델 차량들이 도난당했다고 밝혔습니다. 13일 밤과 14일 오전 6시경 사이에 5,200 블록 사우스 드렉셋길에서 도난 사건이 일어난 것을 비롯해 14일 오후 1시 30분경 5,400 블록 드렉셋길 16일 5,200 드렉셋길 그리고 17일에는 5,300 사우스 드렉셋길에서 연쇄 차량 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나의 길에서 연쇄적으로 도난 사건이 터진 것은 이례적입니다. 다만 도난 차량은 모두 현대나 기아 모델이라 훔치기 쉬운 차종으로 알려진 탓도 있다고 경찰 당국은 전했습니다. 이번 현대차 도난과 관련한 정보는 제1지구 수사대 312-747-8380번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시카고 한인동포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